뭐지 모르가나였나? 이긴다는 마인드 간다! 보석! 컴플렛! 전부 다 사기캐인 아레나 속에서 근데 모르가나도 사기캐잖아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좀 재밌는 픽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계세요? 콕파워 에이 진듯 그거는 처음에 없는 생각이라 괜찮아 여러분들 빨리 죽으면은 라면 먹을 시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뭐가 이거 이렇게 신중하게 여기 열매 나온다 하나 하나만 빼서 먹어야지 오피샤 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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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 나 평타 마칠래 10명 오케 해줘 어차피 우리가 이 것 같아 야 야 너무 달아 레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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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 피치워준다 그렇지 천천히 내거 멀었어 우와 나 벌써 프리즈마이든 살 수 있는데 실례합니다 PP선물 자록행위 신성예검 바로 들어가자 잠깐만 신성예검 있었어? 아 나 복원이라 신성예검 가면 됐는데 잠깐 잊고 있었네 괜찮아 여러분 살살 때리면 돈 많이 버는거 알죠 살살 오랫동안 때려야지 더 맛있어요 빨리빨리 때려서 장난감 망개지면 이건 누가 책임져 여기도 뭐야 기기님 픽을 좀 진지한거 하나 했더니 검을 뽑게 되었네 징크스고 총을 안 뽑고 징크스는 원래 사람 아닌거 알죠 저 녀석은 무력이 엄청난 녀석이기 때문에 검 뽑는게 맞아요 주먹으로 싸우면은 주먹으로 싸웠다면 아주 쉽게 탑북을 제패했을 것 이거 근데 징크스 검을 뽑아라 때문인지 모르게 WLMG가 이상한데 아니 검을 뽑았다가 다시 총을 뽑는데 대포를 뽑는데 대포를 겉만 뽑아야 되는데 대포를 뽑는데 그니까 지금 시간에 익히면 안되는 AD야 저거는 당 뭐야 간칙이야 간칙 심어 빠른거야 심어 심어 징크스 음? 뭐 이상한게 보이는데 뭐가 이상한데 오 빵과 잼 W3초 하나 둘개 각자가 각자의 면소대로 지금 W가 헷갈릴거란 말이죠 얘네들도 탱커잖아 이런판 진짜 간만이다 너무 고맙다 올은 심지어 현실균열까지 도박군의 칼라리 웃고 있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문제가 있네 이 벤집을 때리다보니까 마나가 좋게 그치 뭐 질수지 있을거 같은데 오우 아니구나 에이트 3,100원 아프리즘 대포반다 잠깐만 내도 되는걸까 깡절 폭발해구 오 활력증진 마나가 근데 좀 필요한데 와 세나 7데스 얼마나 루샤니 미친듯이 했네 애기빵디가 몇번이나 살린거야 이거 루샤니 아 근데 활력증진이 더 좋거든요 그냥 게이 근데 마나 때문에 사야겠어 마나 때문에 사고 보건은 그냥 이렇게 된거 천천히 할 수 있는거 다 하고 돈 최대한 벌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도 어느정도 힐이 돼가지고 괜찮을거 같네 6라운드에 7번 7데스 뿅 일단 먹어야 되겠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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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저쪽 살리러 온다 W 한번 버티고 오 질 뻔했다 얘네 얘네 무적 쓰는 타이밍이 세나가 좋네 선 맞춰가지고 다행이지 이번에 백업 밖에 못 벌었어 야 여기도 돈 털기 좋겠는데요 저기 일라오이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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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오른 파이어 아 개웃기네 오른 개웃기네 오른 터트리는거 못봤어 오 지명타파편 먹어야지 파이터들이 범정 통화를 가치가 불확실한 물건과 교환하는 광경에 만났다 일라오이 파이크 너 얼마나 오오 많이 단단한데 많이 단단해 파이크가 많이 있어가지고 모르가나 한 것도 있어요 파이크 끄는거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나 좀 뭔데? 어우 님 피가 너무 없는데? 일단 저거 보냈어? 이긴거 같은데요? 워치 웅네 3천 2대건 파이크하는 놈들 잡으려고 고른 모르가나인데 파이크 한테는 지면 안 되지 라고 하고 파이크한테 졌지만 흐흐흐흐흐흐 자 딩크스 머리가 뜨끈 뜨끈 뜨끈해지죠? 힝힝 경사를 때리면 본인이 죽어 머리가 뜨끈뜨끈 해지죠 롤모스 능소능란 차가운 냉기 천원 한번 더 할까? 다 올려? 어때 이거 가길 잘했지? 결국엔 이런 판은 한 번이 온다니까 야 이번에 마오카이다 또 심지어 탱커 마오카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나한테 통하지도 않는데 문제는 마오카인데 마이만 잘 만져 마크하면 될 것 같아 아 취약 그정도까지 필요없어요 지금 오래 살아있는게 더 좋아요 오래 살아야 오래 돈을 벌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상태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? 참는거야? 돈 벌라고? 얌전히 죽어 있으네 어섯이 이거 살리고 있다보자 돈 벌자 장타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지 방지 마지막에 좀 더 돈을 벌어쓰려나? 600원 정도 정도 3,900원 아 메디 이래가지고 좀 때리기가 어려워 오 람머스 액션 실패 돌 스택이 많이 깔려 있었나 프리즘 1몰타임 강의의 기덕 룬조각기 살점포 식자 룬조각기 해야겠지? 안 돼! 마지막 남은 탱커야 마지막 남은 익세야 여기 일라오이 파이크 얘네들이 마지막 탱커야 거인이지? 이거 세트 궁 파이크가 넘겨서 맞으면 얼마나 낳을까? 3주자인데? 3주자인데? 3주자 그러징! what's the two? 4주자 5번 데미지 짜릿짜릿 타지 이제 도자기 파턴 2개 크리 떴으려나? 아 어 크리 떴다 흥 크리 하나 더 울렸대 이걸로 역시 미퍼 11라운드 우리야? 에코리신? 여기에 우리가 졌나 아까? 초반에 만나서 졌지 어 얘네 근데 세긴 하다 얘도 복원이네 흠 여기서 변주를 하나 줘야죠 이제 프리즘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만 프리즘도 맞춰야 되고 화면을 씻고 서로 이득도 좀 봐야 되고 복원 눈싸움 눈싸움 약속 눈도 조심해야겠네 옆네 조ع 연락이 있는데 보두 위에다 스킬 쓰고 오우? 날 궁 있어? 못 살리고 죽으시겠네요 아웃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어떻게 다 죽여야 되는거야? 마음 아프네 오오 파이크 그림자질주 저 파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데 그림자질주 파이크 3,000원 있는데 페널티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르가나가 도박군도 괜찮은게 W의 틱당 발동이 돼가지고 모으기가 은근 좋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 어라? 멘트로 ㅋㅋ 오와 야 여기에도 질 뻔했네 야 진짜 징크스 이미지 왜이러냐 거물꽃바라 터질 뻔 아싸 망크리 에이 어차피야 저 리신 복원이잖아 맞지 아니면 그거 찾아볼까 4개나 있는데 우당탕탕 반발 준비운동 잡고 속전속격 공자 아 안나왔어 아까먹을걸 아 처형되있었는데 아 괜찮아 한방에 안넣어야되니까 돈이 부니까 또 4천원이 넘어있네 어느 순간 아 터졌다 이걸 줬어 무슨 리신 홍길동 리신이요 어허허허허 아 아까 그거 그거 방어력 올리는거 했으면 좋았는데 안죽을텐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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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이길 확률은 없는거 같다 이꼬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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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ỹ 아 아 엑스 너무 뭐야? 3초보단 짧나? 내가 좀 느리게 생각했기도 한데 일단 이 녀석들 다 그거 아이고 속박이 길죠? 속박 기절 속박 기절 에코 에코가 몸소 실험해줬네 내가 엔트로픽한 이유를 한 나도 뭐가 언제 풀리나 보고 있었는데 풀리진 않네 가끔 가끔 행사 가끔 에코가 몸소 실험 Abraham 헤드스틱 에코가 몸소 실험